어! 뭐 있다! 어! 뭐 있어요? 뭐 있어요? 뭐 있어요? 뭐지? 으쌰! 네, 안녕하세요. 깨달시로 거짓골을 겨우면 한 찌릿찌릿찌리바기입니다. 오늘은 동명항에 소란주 사냥을 나왔는데요. 연말이 슬슬 다가오니까 술자리가 많아졌는데 로나로나댐시 전 주로 친구 자취방에서 술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저번주에 술을 빨다가 이번엔 술안주를 잡아가겠다고 후원장담을 하고 나왔는데요. 네, 어떤 바보같은 놈이 저의 위장을 보호해줄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낚시를 하기 앞서서 저에게 닭갈비를 보내주신 우리 미자님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단백질이 부족해서 걸어다닐 때 다리가 후들후들거려갖고 옆으로 걸어다녔는데 미자님 덕분에 닭갈비를 섭취하고 앞으로 똑바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레이 놈의 새끼야를 선물해주신 지니 행인과 야낙할 때 외롭지 말라고 주변을 나이트로 만들어주는 야광줄케미와 각종 채비를 보내주신 은영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면서 본격적으로 낚시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1월 10일 현재 시간은 10시 30분이고요. 날씨는 많이 춥지는 않은데 하늘이 아주 거지같네요. 겨울이면 어김없이 돌아오는 미세먼지도 조금 심한 것 같고요. 암튼 오늘은 찌낙과 카고낚시를 동시에 진행해볼 건데요. 고기만 있다면 엄청 바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발 집에 갈 때 어깨가 탈골이 돼도 좋으니까 뭔가 많이 잡았으면 좋겠네요. 네, 비참하게 친구랑 땅소주를 마실 수 없으니까 랑께롱. 그리고 오늘은 친구한테 안주로 줄 보거 한 3마리랑 제가 먹을 안주로 도달이나 숭어, 정갱이, 기타 등드르등등 각각 한 마리씩 잡으면 용왕패하게 땡큐 쏘머치일 것 같은데요. 아이, 저렇게 조용하네. 잘못하면 나발만 불게 생겼데요? 네, 위에 빵꾸나게 생겼어요. 오, 요거 입질 있어요, 지금? 우리 그레이 놈 새끼야가 입질이 있습니다. 걷어보도록 할게요. 으쌰! 오, 뭐야? 오, 무거운데요? 으쌰! 으쌰! 빠라빠빠빠! 뭐냐, 뭐냐, 뭐냐. 도다리 같은데?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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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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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씨. 양태예요, 양태. 아이, 그지같은 새끼. 아, 첫수로 도장태 올라왔는데요? 아이, 큰일 났네. 첫수부터 재수없게, 씨. 야, 다시는 물지 마라. 썩 꺼져, 씨. 멀리 멀리 가라. 이야, 씨. 어, 뭐야. 아, 씨. 아, 미치겄네. 따치들이 아직도 있는데요? 아이, 죽겄네. 아이, 미친놈들. 아이, 진짜 더럽게 불어 쌌네. 아, 씨. 아니, 왜 아직도 있는 거죠? 날씨가 이렇게 추워졌는데? 아이, 미치겄네. 아, 또 따치 한 마리 올라왔는데. 아, 이 놈은 조금 크네요. 으아, 조금 더 컸으면 손맛 좀 있었을 텐데. 지금 밑밥 뿌리면 따치 새끼들이 먹구름처럼 몰려오는데 가을 때보다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아이, 어떻게 된 거야. 아, 씨. 미치겄네. 어, 우리 그레이 노무 새끼. 입질이 오고 있어요. 아, 씨. 또 양태 아니야? 한번 걷어보도록 할게요. 으쌰. 으쌰.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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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얼굴을 보이거라. 아, 양태만 아니면 된다. 어? 뭐야. 아, 어디 갔어? 아, 조금 더 기다릴걸. 지렝이만 따먹었는데요. 아, 또 따치가 문거 같아요. 어? 아, 주렁켰다. 아, 이 새끼들 때문에 찌낭씨 못 해먹겠는데요. 아, 씨. 지금 시간이 1시 33분인데요. 아직까지도 안주할 만한 거를 잡지 못했습니다. 아이, 큰일 났네. 아무래도 요 놈을 튀겨먹어야지 될 것 같아요. 하하하하. 어, 찌 움직인다. 찌 움직인다. 아, 또 따치 아니야? 아, 미치겄네. 아, 여기 뭐 이렇게 많은 거야. 아, 수심을 엄청 깊게 줬는데도 따치들이 무네요. 아, 미치겄네. 아이씨. 어이, 엄청 커요. 어, 찌 없어졌다. 어? 나왔다. 어, 없어졌다. 어? 뭐, 큰 놈 잡혔나?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요? 제발. 아이씨. 뭐야? 아이, 미치겠네. 아이, 또 따치예요? 애들이 사이즈가 좀 커지니까 찌가 막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요? 아이씨. 조금 더 컸으면 좋을 뻔했는데. 찌가 또 들락날락 거리는 거 보니까 따치들이 무눈 것 같아요. 아이씨, 그래. 아이, 구차나 죽겄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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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어, 꽤 큰 따치가. 아니구나. 또 두 마리인데요? 아이씨. 아유, 징글징글하다. 아주 그냥. 아이씨, 또 두 마리예요? 어, 요 놈도 꽤 크죠? 한, 한 10cm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따치, 따치, 따치. 우리들의 따치. 따치, 따치. 따치. 어, 된장해. 아유. 아유, 징글징글하다 이제. 아유, 찌낙하지 말까요? 아유, 힘만 들고. 아유. 아유, 이틋.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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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이, 손맛이라도 보기에 사이즈라도 크든가. 다 고만고만해요. 아이, 그래도 예쁘게는 생겼네. 하하하하하.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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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뭐지, 뭐지, 뭐지? 뭐야 빵둥이 같은데 데이데이 만데이 한 마리가 올라왔네요 어머 네 요 놈은 안주로 쓰기는 부적합하죠 네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향 쪽에 어차피 입질도 없는 거 외향 쪽에다가 시원하게 던져놨는데요 오늘 여기가 마지막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전에 여기서 놀래미 3자를 잡았었거든요 한번 오늘도 기대해보도록 할게요 오 나이스 나이스 입질 입질 으쌰 뭐 있나 아이 없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야이씨 어 뭐 있다 어 뭐 있어요 뭐 있어 뭐 있어 뭐지 으쌰 어 큰일 났다 아 테트라 걸렸어요 으 놀래미 한 마리 잡았어요 한 2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놀래미는 금액이니까 얼른 빼서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속초 안주낚시는 보신거와 같이 개똥망하고 말았습니다 역시 안주는 사먹는게 최고죠 오늘 안주 잡으러 왔다가 따치새끼들 밥만 주고 가네요 아이씨 이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자요 댓글 알람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 안녕 안녕하세요 le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